예비고 1 겨울방학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수학선행 진도 빼는 거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수학 많이 좀 공부해 놓는 거요. 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 남들 다 고등수학선행 많이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수학 어렵고 그리고 많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니까? 맞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중요한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중요한 것 말이야. 바로 이거예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선생님. 다 아시는 얘기긴 하지만 이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번 더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수학 공부 습관 들이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 공부양 수학 공부양과 고등학교 들어와서부터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수학과 함께 하실 건데 그 3년간 하실 그 수학 공부의 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희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습관을 들이는 게 이번 겨울방학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습관이 좀 들여지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딱히 거부감 없이 나 이건 너무 싫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런 마음을 조금 줄여줄 수 있어요. 괜찮아. 할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기 위한 자세 그 자세를 이번 겨울방학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수학 공부 습관 들이기의 목록을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 공부량과 집중력 늘리기예요. 중학교 때 내가 공부를 했는데 평상시에 찌끔찌끔 공부를 하고 예를 들어 시험 보기 전에 벼락치기로 왕창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잘 나왔단 말이야. 고등학교에서는 벼락치기 해가지고 성적 잘 받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공부량 자체가 평소에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량 자체를 일단은 늘리셔야 돼요. 기존에 공부했던 양보다 내가 좀 양을 늘리자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집중력을 늘리는 거지. 우리 친구들이 집중력이 좀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 꽤 있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 거야.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가 수학 공부를 3시간의 계획을 잡았어. 그럼 3시간 온전히 다 수학 공부를 하느냐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3시간 공부 시간을 잡으면 한 1시간 반 공부하고 1시간 반은 예를 들어서 인스타 좀 보고 유튜브 좀 몇 개 보고 그러고 또는 딴 생각 좀 하고 이런다. 이런 게 집중력이 없는 거죠.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온전히 공부하는 시간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씩 늘리고 나의 집중력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이제 하나씩 제거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멀찌감찌 떼어놓고 나의 머리가 자꾸 딴 생각을 할 것 같아 오오오오 하고 잠깐 환기하시고 맛있는 거 초콜릿 먹고 앉아서 또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자 이렇게 해서 온전히 공부하는 그 집중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는 수학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친구 중학교 때 친구가 자기는 새벽에 공부가 너무 잘 된대. 그래가지고 새벽에 막 공부를 하는 게 좋대. 그래서 저도 그 새벽에 공부를 하려고 계획을 짜죠. 짜지만 저는 그 새벽에 공부가 안 되는 거야. 막 조는 거야. 너무 졸리고 피곤한 거야. 그래서 그게 본인한테 맞는 시간이 있어요. 나는 딱 저녁 먹고 나서 7시부터 9시까지가 딱 공부가 잘 되더라. 또는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딱 하고 하면 공부가 잘 되더라. 뭐 이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오롯이 수학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머리 엉덩이에 손 3위일체 연습하기. 이거 뭐냐면 다른 과목과 다르게 수학은 내가 뭔가를 배웠어. 머리로 이해를 했단 말이야. 또는 내가 개념서를 보고 눈으로 확인했어. 그래서 오케이 머리에 저장이 됐다고. 그런데 그게 실력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막상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수학은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앉아야겠죠. 서서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앉아서 손으로 직접 그것을 확인해 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손, 엉덩이. 머리, 손, 엉덩이. 머리, 손, 엉덩이가 항상 같이 움직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앉아서 진드커니 생각하고 풀고 생각하고 풀고 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 번째 바로 이어지면 수학 문제를 푸실 때도 이제 수식을 또박또박 쓰는 것을 습관화 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호흡이 짧아요. 그래서 눈으로 푸는 친구들도 있고 뭔가 보조선 두 개만 그리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호흡이 엄청 길어요. 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웬만큼 끄적끄적해서 해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박또박 쓰시면서 그 다음 과정에 어떤 식이 전개가 될 것인지를 쓰시고 그 다음에 어떤 식이 전개가 되는지를 또박또박 쓰는 걸 연습해야 돼.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안 돼. 심지어 가져왔는데 너 이거 뭐야? 자기가 몰라요. 이거요? 7인가? 이래요. 자기가 숫자를 쓰고 그 숫자를 몰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또박또박 네 수학 열심히 예쁘게 쓰시는 거 연습하셨으면 좋겠고 자 틀린 문제 바로바로 정리하기. 수학 문제를 내가 풀었는데 틀렸어. 그러면 그걸 바로 그 자리에서 귀찮더라도 정리를 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스페인 속담 중에서 요게 있어요. 가장 바쁜 날은 내일이다. 내일이 가장 바쁘다. 이런 속담이 있대. 왜 내일이 가장 바쁠까? 자 생각해 볼까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치? 오늘까지만 먹는 거야.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내일 다이어트 해야 돼. 오늘 너무 추워. 운동 내일부터 하자. 응? 오늘 너무 추우니까. 내일 뭐도 해야 돼? 운동도 해야 돼. 자 공부 어때요 여러분? 아 오늘 공부 필 아니야. 공부 내일부터. 그래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 내일 뭐도 해야 돼? 공부도 해야 돼. 그래서 내일이 가장 바쁜 날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그날그날 그때그때 정리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렇게 그 습관 들어야 되는 목록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일 수학 30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매년 우리 친구들한테 매일매일 수학 문제 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힘들어요. 힘든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수학 문제를 풀면서 이 수학 문제 푸는 습관이 잡혀지게 되면 우리의 뇌는 있잖아. 새로운 것에 조금 거부감을 갖고 익숙한 걸 좋아해. 익숙한 걸 좋아해서 이게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이 분량이 되게 많은 게 새롭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거부감이 생겨요. 이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매일매일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매일 해야 되는 거야. 괜찮은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그래서 1일 수학 30제인데 이건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30문제 푸셔도 되고 20문제 풀어도 되고 10문제 풀어도 돼요. 자 이렇게 일단은 목표를 정하시고 매일매일 푸는 게 중요하죠. 같은 시간대 풀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스스로 수학 문제 풀기. 그리고 얘는 기왕이면 서술형으로 예쁘게 작성을 해서 또박또박 글씨 예쁘게 보이게 풀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루에는 뭐 한 30문제 20문제씩 푼다고 하면 20문제 다음날 40문제 이렇게 되겠지만 한 달 두 달 1월 2월 달 해가지고 60일이라고 치고 생각을 하면 30문제씩 1800문제 뭐 다른 주말 같은데 하루씩 빼고서 한다고 해도 1500문제 이상 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1500문제를 오롯이 내 스스로 풀고 새학기를 맞이하는 친구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면 나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지금 학년 고등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게 노트에다가 푸셨으면 좋겠고 패드로 하시는 분들은 패드로 푸신 다음에 파일을 저장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몇 문제를 푸셨는지를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제자 이야기를 할게. 제 제자가 제가 이렇게 30문제씩 하라고 했거든요. 저는. 중3 11월 말에 학원에서 만났어요. 30문제를 매일매일 풀었지. 근데 그냥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열심히 해서 그래 맨날 채점을 하고 확인을 하고 2월 말이 됐어요. 이제 상담을 하는데 너 매일매일 수학문제 30문제 푸는 거 어땠어? 물어봤더니 어 쌤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하더라고.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요. 라고 하더라고. 그래 그래도 꿋꿋하게 했네. 참고 했죠. 라고 하면서. 근데 쌤 한 한 달 좀 됐나? 한 달 좀 전인가?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그냥 저녁 먹고 나서 했는데 저녁 먹고 아 그래 오늘도 30문제 풀어야지. 자기가 30문제를 그냥 풀고 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 느꼈던 거부감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뭐 우리의 내가 30문제 풀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30문제를 풀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풀고 나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그 연습장이 한 900번 때 이렇게 문제가 실린 거죠. 그래서 그 연습장을 쌤 제가 안 버렸잖아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걸 안 버렸어? 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900문제를 푸는 게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연습장을 버리지 않고 책꼬지에 놔뒀죠. 제가 공부한 증거 같아서.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일매일 수학문제를 푸는 습관을 기를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문제를 좀 이렇게 열심히 푸는 데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불어 당연히 실력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겨울방학에 선행을 하시겠죠. 그쵸? 선행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면 수학 공부하는 습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잘 들어지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돼서 실제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다음 수학적인 스킬이 들어왔을 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방학에 여러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수학 공부하는 습관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지금 많이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세상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막상 새로운 세상에 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수많은 제자들을 봤잖아요. 다 잘해요. 잘 생활하고 잘 적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기본기를 다지는 이번 겨울방학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